플레이오프 5차전. 우리의 질주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.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는 아쉬움. 간절히 승리를 원했던 우리는 패배를 직감하고 있었다. 그 순간, 하나의 아웃카운트를 남겨놓고 마운드로 향하는 투즈꼬치. 그의 손짓에 우리의 시선은 한 곳을 향했다. 우리는 잊고 있었다. 우리가 가을의 축제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. 피치자 근처에 아이템을 실현할 수 없다. 오징어, 이케아. 침묵. 피치자. 우승농 사이에. 미치지번호. 피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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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